손 글씨로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민정 작가의 캘리그라피 전시가 열렸습니다. 모래와 꽃과 같은 자연 속 소재로 꾸며진 마음 정원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노랗게 물든 꽃잎 아래에 놓인 따뜻한 메시지. 정감이 느껴지는 근사한 글씨와 그림이 화폭에 펼쳐집니다.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인 캘리그라피. 정성을 담아 쓴 손길에서 작가의 간절한 염원이 느껴집니다. 여수 돌산에 위치한 갤러리 몽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이민정 작가의 캘리로 가꾼 마음 정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한 글자 한 글자 정돈된 글씨와 고운 그림 속에선 작은 들꽃부터 각양각색의 꽃들과 외로운 잡초까지 마음속 정원을 갖고 작가의 손끝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. 이번 전시회 관람 포인트가 되었던 그 모래 작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모래를 이용한 작업들을 당분간은 계속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성껏 쓴 글씨 위에 모래와 물감 등 다양한 도구나 형태로 표현한 오브제 작품들은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특별함을 더해줍니다. 캘리로 가꾼 마음 정원의 꽃들이 작가의 따뜻한 손길에서 빛을 바래 아름답게 꽃 피우길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